오늘 여기서 너무 뜨겁게 처음 봐요, 전 사실 지금 끝까지도 안 보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무대 위에서 보라고 아, 진짜로 언제 팬들이 가장 생겼나요? 진짜로 아무도 없는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기분이라는 게 진짜 힘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무대를 한다는 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진짜 허전한 거 같아요 아, 두어 소중하다 엘드라도 사랑해 사랑해 트윙 쫄이 하려는 가르르 probably no 꼭 모르게 바로 are you are you have you 너무 잘 어울릴 때 I know 주의 정말 좋은 노래였습니다 고맙습니다. 제가 MC 가줄게요. 아 진짜 못할까요? 나한테는 다음에 해줍니다. 다시 한번 볼게요. 못하면 대단해 주는거에요. 네 유영! 유영! 유영!